스읍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이거 뭐야? 남은 진통태에 질청재가 들어있었대요 나 주어프리머는 프리머?! 튜펄럿님 어서오세요 실명님은 굉장히 답답하시겠다 이거 뜯을수있나? 빠루빠로니까 이거 빠루빠로니까 빠루빠로니까 빠루빠로인데 빠루빠로인데 통화를 하나 못써 빠루 일단 갖고오긴 했는데 저 툰드로가 빠루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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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있지? 오 away 콕하이 호소 비교역에서 왔으니까 이번에 화학물질 저장소로 가볼까 반대편 비교역 가볼까 강아지가 멍하고 나를 반겨줄거같아 도대체 이건 용도가 뭐지? 용도를 모르겠네 전혀 모르겠네 정말 저거 뭐하라고 있는거지? 비구역이예요? 아아 아까 그 문 잠겨던 데가 여기구나 자살하고 있는거라고요? 소강로 가보죠 근데 이 넓은 데는 강아지가 하나밖에 없어? 강아지가 더 있을거같아 아 두마리 밖에 없어 두마리 만났거든요 이구역에서는 음 억지로 돌 여..여..열두고 여기 빠졌잖아 아.. 한번 가보는거죠 오오오~~ 가끔 지문을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지문을 너무 빨리 읽어서 오! 멀게 많아! 멀게! 멀게 많아! 진통제를 내놔라! 진... 진통제! 음...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 같애! 의약품 있으면! 진통제! 진통제! 저번에.. 의약품 Seb. 의약품 있으면 의약품 제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뭘 근데? 도와서!? 진통제 다! 그.. 여기? 도와서? erfolgreich 하고 얼굴로 하자. 소고기를 넣어볼까? 진통제와 진통제를 섞어? 화합물을 막혀있다는데? 유리, 유리 깨지는거 아냐? 뭔가를 넣는건가? 정신을 좀 차려야겠고 정신을 좀 차려야겠구만 빈선반 왠지 뒤에 문이 있을거같아 너 뒤에 문이지? 내가 다 알아 없네 이거 어떻게까지? 켜긴했는데 끄는 법을 몰라 근데 뭐하러 온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뭐 저기 화합할수있는 화합물이 필요한거 아! 화학저장소! 화학저장소에 가서 오게있나보다 화학저장소 가자 화학저장소에 뭔가있나봐요 그죠? 아 왜 그 생각을 내가 멍하냐고 그걸 못사고 있었을까? 좀 막혀있겠죠 화학저장소 화학거장소 안알나? 화학저장소 화학 blocked 반대편에 잠겨야 돼 두군데 있었으니까 야 댐벼 개들은 상대가 안 돼요 나한테 덤비는 개들은 죽을더라 아주 상쾌하다네 자 저장이 됐고요 다시 무너지겠지 오오오 오오오 아이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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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잘못 들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깨냐? 아 겁나게 빨리 달려갔는데 저기서 내향님 어서오세요 저기서 저렇게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어차피 오는구나 빨리 가야되는구나 흘 travailler 옻네 아 알겠어요 자 퍼즐을 보자마자 퍼즐이 간단하니까 퍼즐을 보자마자 빨리빨리 풀어야돼 자 자 빨리빨리 아아 너무 빠른데 저 하나를 최대한 빨리 안 돼 에너지가 안 돼 아이고 아이 아 여기도 있구나 그래 있었어 있었어 자 으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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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뭐야 이거 오오 아아 나이스 그럴 거 같아요 저기 아닌 거 같아 아 빨리빨리 아 차라리 이게 낫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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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 이래 이래서야 뭐 아 아 근데 이거 밖에 없어 아 뭐야 이거 아아 빨리빨리 아우 진짜 이 조작 빌어먹을 놈의 조작감 예 continue 에이 예 아! 빠루! 그래, 빠루 한 번 써보세요 예,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적절하지 않대 오케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저거 뿌시는 거야 으악! 이게 때리다가 옆으로 보는게 내 맘대로 그런게 아니에요 이게 때릴 때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좌에서 우로 스매싱 내리쳐야지 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누른다고 해서 저거 공격이 되는게 아니라 좌클릭을 한 후 마우스를 우에서 좌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해야지 아, 열리네 이렇게 아 열리네 이렇게 그냥 끝까지 열어 왜왜왜이래 또 아, 이게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조작감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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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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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돼요 이때 이때는 이거밖에 못 움직여요 이 상태로는 화면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 상태로 밖에 못 움직이고 여기서 마우스를 좌로 쫙 해야지 스매싱을 하는거야 이거 부서지네요 이거 화물인거 같죠? 마그네슘 칼슘 발효 묘마칼슘 나트륨 화학약품 왠지 저걸로 뭔가 조합해야 되는거 같은데 음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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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보지말아요 조작감류 이건 얼마나 괴득같은지 아마 전투가 내 맘대로 안될걸? 내가 왜 전투해서 저렇게 컨트롤을 못하고 오오오헤 이러는지 아시게 될걸? 오 오 원래 저 평소 저러신분이 아닌데 누누S2님 어서오세요? 직접 해보면 나의 기분을 할거야 YPR키면 튕긴다고요? 그러면 그 대역복을 잘못 안돼 대역복 어차피 많이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실명님 혼자 쓰죠 와이파이 안녕하세요 누누S님 여기 어디야? 아 여기 나가는 길이구나 나왔구나 여기가 거기였구나 거기가 여기였구나 근데 나 A B C D 다 봐 A B 이거 순서대로 나 헷갈려 헷갈려 A 야 이쪽으로 하지 말고 A B C D F G 이제 들리지 마라 그 spark B 구역이잖아 O 어.. 아 호수 말고 야 소각론 어디야? 어 이거 개꿀 이상한데 왔어 나 지금 A B C D E F G 뭐를 섞어야지 나올까요 근데 저거 섞는다고 해서 뭐 뭐가 있나? 저 성은 목적을 모르겠는데 자 도파노트는 이거구요 나쁘게 관리된 도파민은 종종 모든 것을 흐르게 한다 B A D C F O E A B C D F E F E는 없었는데 A B B A D C F B B A D C F B A D C F B A 어? 틀렸나보네 F F F F 아 이거 화학자유 노트인가 뭐 그것도 찾아야 되는거야? 아 잠깐만 아! 이게 1,2,3,4,5,6,2 이게 순서구나 이게 마그네슘 칼슘 바륨 염화물 정린나트륨인데 이게 순서인데 마그네슘부터 일단 넣어야 되는데 마그네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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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슘 마그네슘? 엠 아닌가? 바디를 바들리 배들리 제 머리 Through? 휴뢋음 네가 remove.. 마 Due가 .. 임..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게 없어요 뭐 순서를 알아야되는데 순서를 알아야되는데 탐험관 바퀴벌레 연구 자 이 수수께로 수수께로 한번 풀어보죠 배들리 이게 영어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 에브리띵 E는 없는데 F, C, D, A, B E는 없는데 안 되는데 도파민 클라우드 배들리 나쁜 나쁜 배들리 바륨 3번 아 잠깐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봐야겠다 음 자 B가 바륨이야 B 바륨 바륨 그러면 바륨은 어 첫번째죠 바륨을 첫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B 아 그러면 똑같잖아 어 어 똑같애 안돼 자 다시 바꿔서 마그네슘 마그네슘 M A 마그네슘 자 이걸 그거를 써볼까 마그네슘은 M A 칼슘 C A C A 바륨 B A 영화물 영화물은 모르겠고 정린 정린도 모르겠고 M A 마그네슘 M G M G M G N S C 2 어 어 아니 영화물 화합식 을 물어본건데 나는 근데 다 정린은 뭔가요? 정린이 뭐에요 정린 정린 도파민 아 뭐 화 뭐 이거 뭐 화물이겠지 저 뭐 알필요없어 수습김만 풀면 되니까 뭐였더라 어 저 배들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구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기호는 뭘까요?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이게 어 마그네슘이라고 의심될만한게 없는데 마그네슘 칼슘이니까 마그네슘이 에이하고 대结합 마그네슘이 웅 업그네슘이 마그네슘이 아 안돼요 이게 마음대로 돼서 되는게 아니고 뭔가 그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트륨 나트륨 정리 안돼 나트륨 정리 이걸 어떤 수수께끼로 풀어야 되는거지 어..뒤부터 한다고 나트륨 정리 이거부터요? 이거 될 리가 없을거 같은데 색깔도 틀려 이거로 푸는거야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 1 1 2 3 4 5 에브리팅 왜냐면 영어로 적어놨거든 잊지말 것 나쁘게 관리된 도파민은 나쁘게 관리된 도파민은 종종 모든 것을 흐리게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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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D하고 F라는거 어떻게 알았지? D하고 F라는거 어떻게 알았지? D하고 F가 왜? 도파민 프리퀀슬리 프리퀀슬리는 결과일텐데 프리퀀슨 프리퀀슨 프리퀀슬리 어떻게 D하고 F가 나오지? 종종이라는건가? 프리퀀슨은 그렇구나 나의 그릇된 영어상식을 나냥님이 자주 고쳐주고 있어 프리퀀슬리 근데 이거 어떻게 D하고 F지? 나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데 왜 D하고 F야? 왜? 도대체 왜? 무슨 내용으로? 뭘 때문에? 왜? 왜? 나 이유를 알고싶어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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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아하하 머리가 아파 이유를 알고싶어 이유를 알고싶어 이유를 알고싶어 왜 D하고 F인거야 왜? 왜? 무엇 때문에? 리얼리 왜? 아 네 궁금증은 어 뭐야 왜 터졌지 아 뭘 제대로 안 들고 가 천천히 가야 된다 소리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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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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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oons, 세계 открыв subscriptions. 세계였습니다. 세계 ở meaning, 세계였습니다. 집을 꼬 잡을 꼬 뭔가 비지보여까지 필요하다 되게 간단한걸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 게임 복잡하게 아니 나는 진짜 게임하면서 무슨 한 20분 동안 몫스보 해독해가지고 배후 폰을 하라내고 아까 뭐라구요? 무슨 화.. 뭐 암스트롱 화합물의 뭐 화학식? 택 쉘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권계층 4명, 부장 6명, 일방계, 39명, 유지 쉘트를 안하는데 아 잠시만요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예 끝이에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종료 안 돼